야! 여기도 있어! 야! 오른쪽도 있어! 이거 뛰어나는다 조심해요! 아! 아! 교통사고! 아하! 아하! 음 띠압 앗! 핫파티밖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? 소풍탄속에 어느 정도인지 아예 몰라서 한 조각 앗! 간다! 간다! 올라와 나가지마 저쪽 어디? 저쪽 어디? 들어와 저쪽 어디? 몇 건물이야? 몇 건물 밖에? 저기 여기 왁카테키오쿠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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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오 밑에 2층 2층 오 한쪽을 잡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다 오 저기 1명 앗! 야 M16 기절 못 시켰어 1명 앞에 1명 3뚝이다 2층 2층 4층 2층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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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 1층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요? 맞은 것 같은데? 아니? 야 자기장 끝에 여기 자기장 끝인데 떨어뜨리고 온 게 아니었어 제일 끝에 떨어뜨려서 못 본 거였어 저 소리 버기 버기랑 오토바이 걸어서 내려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피하는데 보급 뒤에 아직 한 명 아 이쪽 바지 다 뒤졌고 왼쪽으로 한 명 들었나? 2대 3대 뒤져 3대 2대 4대 와 이게 안 죽냐? 난간에 사료 있었다고요? 그래? AK가 기절시켰고 시체 하나 어딨지? 사냥 죽였는데 오 쟤 개쩐다 음 너도 뒤져 보급에 뭐 나왔을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보급을 누가 먹은지 모르겠다 좀 tun 어그 어그 아까 거기는 못할거같아 오토바이 한 명 안에 박혀있었는데 어! 내 복이 değ at Дж 랩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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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왼쪽으로 갑시다 자기장 안으로 여기도 안전할 것 같아 여기 보급이 있다 여기 보급에 총소리 났어 보급 총소리가 아니구나 서버니 아니다 과연 보급 먹었을까? 내가 보기엔 먹었다 먹으러 가면 하늘나라를 갈 것 같긴 한데 오우 먹으러 가야지 뭐 오우 에미사구다 이 보급이 에미사구인거 철배우리네 어깨 이동 Mystery In 인사 인사 반대 인사 시간만 이 친구는 어디겠지? 털리로 들어가라 음 좋아 저기다 보급 있어? 보급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지금 어 아직 19명이나 남았어 10명밖에 안 죽었어요 내가 3명 잡았는데 희망적이죠? 하지만 저기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 사실 This is 참 true 왼쪽 집에 있을 것 같고 어 앞에 그만 보였던 것 같은데 주유소에도 있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네 망한 것 같고 어 저기 보트 옆에 2명이나 있고 3명인가?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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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 주유소 주유소 조심 그리고 M이사 이 앞에 쐈어요 와 A답 A답 쏘는게 아니라 M이사 쏘는게 암튼 저거 버빈데 저깄다 와 여기 암바티야 여기도 있어 여 오른쪽도 있어 이거 뛰어나온다 조심해요 아 아 교통사고 아하 아 교통사고 아 불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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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하 아하 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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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따위네 어떻게지? 어 얘는 차 보이자마자 바로 그 델 가게에다가 수리탄 던지네 거의 자기 여기 있다고 홍보하고 담임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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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금방 솔직히 말해서 그 받고 나서 안 뒤집어졌으면 토 낄 수 있었어요 받고 걔가 물기신 해가지고 차 뒤집어져가지고 암튼 이 계정의 점수는 두구두구두구 어 에러 뜨는데 예 점수를 알 수 없으면 사이트로 알려드리면 되죠 점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딜 667에 승레이팅 아 71% 킬레이팅 33% 1263점입니다.